화이팅 잘 보자 가자 가자 붙이고 붙이고 가자 가자 차분하게 홀드 좋아해요 가자 가자 옆에 옆에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 저도 완등 못갔어요 그 전에? 완등 전 클립까지 갔다가 그거 클립 못하고 나이스 바짝바짝 붙이자 저희 바짝 안 붙이면 호소가 불안하더라구 눌러자 좋아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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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자 가자 아 홀드 못했던데요 자꾸 그 거의 걸려요 그 판이랑 사이에 밖에 안걸려요 가자 가자 유지하고 나이스 유지 유지 천천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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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집중해야돼요 저기가 좀 멀어 쭉 밀고 들어가자 뒷손 유지 가자 좋아요 좋아 3분 남았다 괜찮아 예 가자 가자 좋아요 집중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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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돌이 사이드로 걸면 괜찮아 완전히 다이긴 하는데 껴중 유지 유지 집중 유지 잘한다 방향 잘 유지 안녕 지나가세 2분 남았다 시간 얘기하면 터질까봐 막 터두르게 될까봐야죠 저기서 털지 마세요 안돼 무서워 나이스 갑시다 잘하고 있어요 1분 30초 1분 30초 저희가 살짝 만드는 각이 있어가지고 밑에 언덕 아니에요? 어 언덕인데 저게 양각이잖아 다음에 각이 있으니까 막 해도 잼이 되고 그래갖고 그 양각에서도 픽업하고 그랬어 나이스 갑시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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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헤드잼밍 되더라고 좋잖아 1번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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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약간 뒷손이 빠지면 나이스 안돼 못보겠어 어 불안해 클립하자 나이스 30초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30초 25초 갑시다 가요 가요 가자 가자 좋아요 갔다 갔다 15초 남았어요 언니 더 걸자 2개만 더 걸자 언니 클립하세요 클립 언니 클립하세요 클립 잘한다 3초 2초 하나 더 뒷손 빼요 뒷손 빼야돼 뒷손 빨리 올라타요 뒷손 오예 아빠 끝났다 아빠 끝났다 나이스 형 사먹큰 리페라도 이거 왜 거기서 깨 이러고 했었어요 아니 헉 통